사장님! 사장님, 여기 좀 닦아주세요! 여기 다른 잡지, 여기! 초코, 나 좀 도와줘! 저도 일할 게 산더미예요. 하아, 이발하랴 청소하랴.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어! 그러지 말고 이참에 조수를 한 명 뽑으시죠. 조수? 빨리 구해져야 할 텐데. 안녕하세요! 윌크 화이트라고 합니다. 버, 벌써? 빠르군. 태어나서 20년 평생,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하기만을 꿈꿔왔습니다. 구인공고가 붙기만을 기다렸는데, 드디어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군요! 그래? 우리 이발소 생긴 지 10년도 안 됐는데.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! 전, 태어날 때부터 가위로 탯줄을 스스로 잘랐고, 볼 잡을 때도 가위를 집었으며, 유치원에서 남들 색종이 자를 때 친구들 머리를 잘랐다고 하셨습니다. 물론 가위바위보 할 때도 언제나 가위만 냅니다. 하늘이 내린 이발조수로 알 수 있죠! 헤이 헤이, 블랙 이발소!